이제 잼 되죠? 세티만 넣어도 정신없는거죠 솔직히? 끓이면 이제 나눠줘야지 이렇게 한 번에 못주고 조금씩 나눠줘야되나? 살이 갈라지는데 실살이 갈라지는데 살 살 확실히 알바코 생선이 지금 찍고 있어요 이게 뭐죠? 알바코 알바코 퓨나 살모 옐로테일 옐로테일이 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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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어가 아니라 광어는 할리버 할리버 광어가 할리버 네 저쪽은 잠봉친거 같아요 튀김부터 시작하네 튀김부터 시작하네 튀김먹고 햄만 딱 먹고 가면 되잖아요 롤같은거 배출 필요없이 저희집은 밥이 좀 작습니다 손은 어때요? 수술했어요? 꼬맸어요? 아니 종이로 뭐 붕대로 가면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튜이나 시어튜이나 알바코 살몬 피스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옐로테일 에피스 글라비아문피스 옥토퍼스 핸드롤 다치 뺨으로 질풍 오더대로 하나씩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천히 이윽 1 매우 1 와 여자들 많이 먹는데 진짜 많이 먹어 이리와서 민폐지 하니까 일찍 오는거 아냐 편하게 먹고 가고 다 나간거에요? 튀김만 싸기잖아 새우튀김 뭐든튀김 갈라마를 그래서 미국의 올류캔 시스템은 보통 미국의 올류캔 무한부패 시스템은 보통 오다지에서 애포타이저 스시 그 다음에 핸드롤 롤 중에 골라서 첫번째 마크를 하면 그걸 쭉 만들어서 내가면서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먹고 두번째 또 세커노다를 넣고 세번째 세커노다를 넣어서 무한정 먹을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보통 20불 전후에서 싼 데는 20불 아래도 있고 중간에 한 20불불 전후 30불까지 이렇게 미국의 올류캔 스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. 소영씨 이거 마무리도 해주시겠어요? 예스 소영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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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영씨